하이 하자 하이 안아 동생이 먼저 가 가네 안았잖아 안고 뽀뽀해야지 뽀뽀하고 응 뽀뽀하지마 헉 어떻게 그랬어 맛있어 화해의 손길을 먼저 건넸잖아 테리가 아 이건 이렇게 안한다고 한거지 왜 이렇게 한거는 헉 테리야 어떻게 생각해 언니가 은혜 생각 아니 근데 테리가 너무 언니를 섬섬하게 했나보다 그치 응 미안하지 응 언니 미안해 그래 언니 미안해 하이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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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언니! 혜리 이거.. 혜리 이거 알고 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치는 거야? 그냥.. 알고 치는 거야. 어? 아닌 것 같은데? 혜리 너 우리 그대만을 막 그늘에 그늘에 빨간! 좋아! 잘했어! 동그라미! 자! 양손으로도 할 수 있을까? 한 번 쩌 올려볼까? 준비! 양손 준비! 그래서 봐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봐봐! 숫자대로 이렇게! 4가 나오면 4, 4 이렇게 하고 2, 그리고 2, 그리고 2, 그리고 2, 4 뭐 연습 다 한 거야? 연습하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아니 이따가 찍으면 되잖아! 야! 한 번만 더 연습해봐! 까먹지 않을까? 알겠어! 응! 왜냐면 이렇게 멋지게 연습하는 거 찍을 못한 거 찍어 어디 갔을까? 맛있다! 어디갔다? 이거를 이제 혜리가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 화이팅! 같이 말하면서 해봐요. 엄마가 말한 걸 들으면서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봐요. 한번 귀염, 미음을 합쳐서 어떻게 하는지 발음을 해보고 그러면 돼요. 그럼 엄청 쉬워요. 쉬워요? 네. 여기가 선택한 영상은 이거. 기분 최고. 고. 바. 여기다가 이응이 있어. 반. 생. 방생. 이. 방생이. 응. 방생이. 응. 드에다가 리을이 있으면? 대. 맞아. 방생이들. 방생이들. 응. 응. 루. 응. 보. 응. 네. 네. 어. 쌍.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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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빈아. philosophic. 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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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읕에다가 여 있으면 뭐야 거 거가 아니라 여언니 발음이니까 어 어 겨에다가 리을이 있어 잔물결 결 잔물결 어 잔물결 여기 디귿에다가 오 있어 도 여기다가 이음 있어 디 도 어 어 잔물동 아하하하하하하 아니 그건 잔물결 이름 이름 아니야 먹 소 어 리 키키 어 동글동글한 테릿 목소리 그렇게 한 거야 이름이 패배자 승리자 라고 써있어 이거 뭐야 제 어 제 미 어 어 어 아니 이거 가 재밌다 재밌다 잘 읽었어 제 어 가 어 만 샵 멍 에 검정 오 으 아 오 뭐 26살 먹은 오빠야는 아직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국이요? 아니 한국국 한국국은 왜 한글에 못해 장난으로 하는 말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